인형 꿰매줄게 윌리카 이렇게 구멍을 내놓으면 어떡해? 귀여워 op op INK op op 매니카 옛날에는 인형 꼭 이렇게 엄마가 갖고있으면 인형 막 달라고 난리쳤잖아 왜 요즘엔 안그래? 의젓해진거야 관심이 없어진거야? 좀 신기하네 라바 송이 어디갔지? 뭔가 모르게 라바가 작아진 기분이야 음 다 됐네 멜리카 다 됐네 멜리카 인형 여기다 숨겨놓고 인형 끈격이